연습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부르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연습을 하세요, 보통? 글쎄요. 노래는 사실 많이 부르지 않거든요, 한 곡을. 한 곡을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 곡을 익혀야지 라고 해서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있고 보통 뮤지컬 배우들은 노래라기보다는 대사처럼 보통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조금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감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와,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재밌네요. 슬벌구구님이 배우님, 미라클라스 세종 공연날 기억하시냐고?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집에 가야나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와, 시원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비바람이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다니 신기했다고. 오, 이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팬덤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저희 팀이 미라클라스인데 그때 콘서트를 하고 나왔는데 비가 천둥, 번개 이런 느낌에 비가 엄청 오른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시원했죠, 그날. 여름이었나요? 아니요. 잠깐만. 10월? 10월 1일? 10월 1일이었나? 아, 긍정적이신가 봐요. 되게. 너무 재밌다. 목격담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랬다는데요. 아, 장난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에마데스타운님이 요즘 전국 곳곳으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목관리, 몸관리 비법이 또 궁금하다고 건강요정으로 팬분들이 부른다고요? 제가 항상 건강하세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세요 이게 저의 목관리, 몸관리 비법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오, 자연 그대로? 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오, 그렇게 쉬어야지 또. 말도 안 해요. 특히나 목은 말하면서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서 말도 잘 안 하고 집에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놔둔다. 1779님이 뮤지컬 배우가 꿈인 11살 우리 조카는 요즘 뮤지컬 너튜브만 보고 있다고 조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꿈을 위해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그러게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네. 그러면은 뮤지컬 배우가 꿈이면은 꿈은 일단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조기 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수능 보고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경험을 다 한 다음에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좋은 얘기 또 해주셨네요. 오히려 뮤지컬 쪽으로만 계속하면 다른 쪽에 결핍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4641님이 오늘 배우님 가시기 전에 디어 에바넨슨에서 느꼈던 메시지가 뭔지 꼭 알려주실 수 있냐고 영화 꼭 보러 갈게요. 우리 이 영화로 나오셨는데 네. 네. 디어 에바넨슨에서 느꼈던 메시지요? 어... 어떤 인간의 따뜻함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은 인생은 뭐 홀로 서기라지만은 혼자서는 홀로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도 눈을 돌리면서 서로 잘 챙겨주면서 아름답게 따뜻하게 사는 게 그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화를 보면서 11월 17일날 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벌써 맞출 시간이라고 아휴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해주세요. 어... 뭔가... 네... 그... 오랜만에 놀러 나온 느낌이었고 되게 뭔가 비도 오고 그런데 이제 박하선 선배님의 어떤 잔잔한 목소리와 함께 뭔가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휴 저도요. 감사합니다.